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나시아 데콜뉴스 개그맨 겸 여러분 기자, 개기자 허영진입니다. 100대 아이돌 브랜드 중 지민 1등 방탄소년단 지민이 지난 19일 한국기억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2019 10월 빅데이트 분석 결과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은요, 100대 아이돌 브랜드 평판에서도 6회 모두 1위의 자리를 석권하며 기록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10개월 연속 1위 축하해요. 평가 봐, 독보적으로 1위잖아. 어제 지민이 브이앱 때 입은 옷 이미 매진이에요. 다들 정보가 왜 이렇게 빠른 거임. 디즈니 왕자같이 생겼어, 지민. 탑 오브 더 탑,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이 솔로 앨범 빨리 발매해 주세요. 아미도 아니지만 지민이 사진 보고 자동 클릭. 레알 브랜드 피트 어린 시절 동양 버전인 듯.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수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아, 네가 나보다 브랜드 평판 1위인 것 같다. 라고 아이디, 로비똥, 에르메스, 구찌, 샤넬, 로렉스 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10개월 연속 1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개월 연속 1위? 10년 연속 1위 할 겁니다. 왜냐? 지민은 1등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제게테나시아 테콜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각각ン considering